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에 서울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41번 42번 장문 추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계속 할 때까지 반복하는데 나이 그 들고 어른이 되면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하지 않고요 한 번 하고 말아버린 다음에 그건 내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포인트가 있죠 반복이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는다는 겁니다 자 1번 내용이 좀 길죠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하드라고 하는 것과 워크드는 열심히 작동했다 일했다니까 일해갖고 자전거 타는 건 아니잖아요 의역해서 자전거를 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when we fell off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we got back on again 다시 한번 자전거 위에 올라서 썼습니다 until it became second nature to us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속성 즉 습관이 되고 간단한 일이 되고 몸에 뵐 때까지 계속 두 가지 세 가지를 반복해서 자전거를 탔다는 사실이죠 이건 어린 시절 아이 때 이야기입니다 but when we try something new in our adult life something new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가 아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new라는 형용사는 뒤에서 thing을 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어린의 삶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we will usually make just one attempt 요것도 핵심이죠 한 가지의 보통은 하나의 시도만을 하게 됩니다 one attempt라는 말에다 체크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시도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데 before judging whether it worked 그것이 과연 나한테 잘 맞아 떨어지는 건가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냥 내가 한 번만 해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식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work는 일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작동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it worked는 has worked를 줄여놓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whether it has worked 그것이 작동했는가 or not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앞서서 한 번만 그냥 슬쩍 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if we don't succeed the first time 처음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succeed 단어 잘 체크해 두세요 성공하다 라는 단사에서 나온 단어죠 or it feels a little awkward 뭔가 좀 우스꽝스럽거나 거추장스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well tell ours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i o d o 라고 우리 자신에게 대절을 혹은 대절이 생략됐죠 it wasn't a success 라고 하게 된다 아마도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해봐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은 성공이 아니야 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봐서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 이건 나한테 안 맞아 나한테는 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옛날 게 더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tell이란 동사의 성격규명을 해보면 목적어와 목적어 하나 더 나와있는 상태로 i o d o가 되겠습니다 that's a shame 안타까운 일인 거죠 shame은 부끄러운 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 나와있는 애석한 일 안타까운 일인데 왜냐면 repetition 또 핵심적인 단어 별표치입니다 반복이라는 것이 is central to the process of rewiring our brain 뇌에서 rewire 전선을 다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아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게 와이언데 여러분 와이어 하면 들어본 말 있잖아요 그쵸? 뭐예요? 와이어가 없다 무선이죠 리스가 없는 거니까 와이어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앞에다가 re를 붙였죠 다시 선을 구축하는 거니까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게 rewire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rocess is rewiring our brain 우리 뇌에다가 연결고리를 다시 구축하는 과정인 것이죠 consider the idea that 대절이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절이라는 거는 회색으로 제가 적는 동격의 대시 있습니다 쫙 체크 아이디어란 말하고 대절이랑 말과 같은 구조입니다 자 스크린 잠깐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구문에는 제가 이렇게 that부터 맨 마지막을 회색으로 적어놨고요 여기 that이 나와있고 앞에 idea라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생각이란 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저 동격의 대절입니다 동격의 대세 말 그대로 동은 같을 동자라서 앞에 있는 생각과 뒤에 있는 것이 같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동격의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 안에는 동사 has가 나와있습니다 has가 나와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타동사 뒤에 하나의 목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동격의 대시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추상적인 명사가 앞에 등장한다 아이디어 같은 단어죠 이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절은 뒤에 나오는데 대절이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거죠 완전한 절이란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따져봤고 동사의 성격 규명을 해서 동사의 성격에 맞게 우리 보고 있는 문장엔 타동사니까 목적어 하나 나왔구나 주어도 있구나 이렇게 완전한 절이 되고 내용상 저 아이디어를 설명해주고 똑같다라는 개념이 되면 바로 동격의 대시되는 거죠 너의 뇌는 뉴런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살펴봐라 고려해봐라 신경 써봐라 신경 써봐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린 내용을 잘 보셨으면 체크해놓으시고요 우리 동영상 생각이 좋은 게 뭐예요? 잠깐 멈출 수 있죠? 잘 보고 다음 6번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린 다시 내려옵니다 뇌와 친근한 피드백 테크닉을 쓰기를 기억할 때마다 너는 이것들을 연결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연결이 될 것이다 가 됩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데이는 뉴런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뉴런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이치하도도 사실은 같은 뉴런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런들은 서로서로 간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 whenever 보라색으로 부사절 뭐뭐 할 때마다 네가 기억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투부정사를 기억하겠죠? brain friendly feedback technique 뇌에게 친화적인 거야 피드백을 주는데 뇌에게 상당히 친화적인 피드백을 주는 상황이 될 때마다 그런 것을 하려고 기억을 할 때마다 그 서로 그 뇌의 뉴런들은 서로 연결이 돼갖고 우리한테 효과가 될 거고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뇌의 친화적인 피드백 기술을 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미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지 이 자리에 ing를 써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그걸 썼을 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 좀 있다가 이거 써야지 뇌의 친화적인 방법을 써야지 우리 보통 교육학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교육학은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군요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복습 열심히 해라 예수님 열심히 해라 여러 번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뇌의 친화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Those connections are not very reliable at first 처음에는 별로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트랜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불을 살짝 꺼었습니다 그런 연결고리는 처음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뉴런들의 뇌세포들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는 처음에는 그다지 못 믿을지 못하게 된다 즉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which may make your first and fourth a little hit and miss 방금 그런 상황 방금 전에 얘기했던 상황을 관계대명사로 쭉 설명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의 첫 번째 노력 자체는 그다지 믿을지 못한 마구잡이 같은 내가 잘 못할 것 같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연결고리는 게 맞나 틀리나 잘하나 못하나 잘 못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which may your first and fourth 처음의 노력은 별로 마구잡이가 되고 잘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you might remember 근데 기억하려는지 모릅니다 one of the steps involved, not the others 한마디로 관련된 단계들 중 한 가지는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but not the others 다른 것들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Neurons can fire together, wire together 과학자들이 했던 말들이니까 잘 봐야 되겠죠 일단은 관계사로 설명되는 이 부분을 민트로 묶으면 함께 불로써 활성화됐던 뉴런들이란 이렇게 꾸며져서 뉴런들은 wire together wire 아까 전선이라고 했는데 묶여진다 선으로 묶어진다는 것이죠 함께 불처럼 활성화돼서 활활활 탔던 뉴런들은 함께 나중에 연결도 된다 와이어처럼 묶여진다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repetition of an action 행동의 반복이라는 것이 strengthen the connections between the neurons 그 행동에서 연관되게 됐던 뉴런들 사이의 연결고리들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뉴런이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한 가지 경험을 하고 매일매일 하다가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그저께 먹었던 밥반찬 기억나요? 며칠 전에 나왔던 급식 음식이 기억난다고요? 잘 기억 안 나죠 근데 그걸 먹고 토하잖아요? 영원히 기억이 나요 그죠? 어떤 친구가 그걸 먹고 너무 화를 냈거나 너무 맛있다고 얘기했다 그냥 반복적으로 맨날 얘기합니다 그때 먹었던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 그럼 맨날 그것만 기억납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가 되지 않고 까먹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That means the more times you try 더비더비 중요한 포인트 나왔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하나 하면 할수록 더 플러스 비교급 두 번째 거 해주게 된다 너가 Try using that new feedback 새로운 피드백을 새롭게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Try 투부정사가 아닌 Try 동명사 나와 있어서 시도라는 뜻이 됐고요 The more easily 좀 더 쉽사리 Welcome to you When you need it 네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구문 내용도 어렵고 할 것도 많은 글 괜찮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 거고요 복습하는 거 하나 더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요 같이 따라와서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하시고 단어도 잘 외워서 실제로 뵐 때 더 제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1번 42번 여기까지입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